으 으 으 으 돈 못 보았다는 소리는 못해 근데 돈이 많이 남았다는 소리도 못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지면 남는 걸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암만 좀 복잡시렵고 화려하고 그리고 솔직히 돈을 벌었다고 해도 애가 많아 그러니까 아픔 뭐 슬픔 뭐 속 터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억울수 이런게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일단 팔자가 편안 팔자를 포기를 하신 양반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포기를 했다라는 뜻은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가져다주는 서방님을 만나고 남편을 만났더라면 우리 엄마가 아이 키우면서 진짜 뒤에서 내줘도 정말 잘할 사람이야 근데 엄마의 팔자가 어쨌든 사주가 높다 보니까 어 그런게 있잖아 여잔데 왠지 모르게 내가 막 가장 아닌 가장으로 살고 남자 아닌 남자로 살고 막 그래야 되는 팔자가 사주가 높다는 뜻인 거야 그러다보니 엄마 같은 경우는 사람을 상대를 하고 살아가야 돼 절대적으로 혼자 머리 깎고 뭐 마음같아서는 저 산에 들어가고 싶다 뭐 조용한 곳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마음뿐이에요 우리 엄마가 제일 중요한 건 자 올해가 어쨌든 간에 대운이 들은 나이예요 사람이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운이 우리가 대성주라 그래 운이 제일 많이 들어 있어서 이걸 갖고 한가까지 밀고 갈 수 있는 운이 드러났어 근데 그 대운이 어 나한테 머물러야 되는데 그 대운이 나한테 머물지를 않아 솔직히 따지면 왜냐면 생각해서 대운이라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오고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뭐 편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렇지 않아 심경적으로 따지면 그 대운을 내가 가지질 못한 거야 사람이 가지질 못하니까 올해 시즌에서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이거 해 볼까 저거 해 볼까 근데 내가 배운 게 도둑질인지라 엄마가 하시는 일을 놓지를 못해요 근데 거기에는 소리도 많이 나요 그리고 거기에는 추잡함도 있어 근데 거기에는 대도 있어야 돼 또 거기에는 항상 구설을 끼고 관제가 낀다 이런 얘기를 내 법 없이도 살려져요 근데 이 법을 나도 모르게 내가 먹고 살려다 보니 법이랑 연관되고 구설이랑 연관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택배한 거랑 내가 연관돼서 이러고 살아가야 되나 싶어 옛부터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시장통에서 내가 일수쟁이를 하든 뭐를 내든 그렇게 돈을 끌어오든 부동산을 하든 좀 더 배워서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 젊은 시절라저래 그리고 30대 후반 40대 정도 들어 두면서 엄마의 운세가 이게 우리가 그런 게 있어 신의 바람이 분다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 거 그리고 돈을 보고 바라보고 더 우연치 않게 그렇게 맞줄이 돼서 간 거지 이거를 전문적으로 처음부터 막 내가 막 잘나갖고 막 난 이쪽으로 전문이야 막 일사한 게 아니란 말이야 엄마가 근데 그 못 먹고 산 건 아니야 뭐 내가 어쨌든 간에 뭐 오래 먹고 살고 달달이 먹고 살고 뭐든 했어 하기는 했어 근데 중요한 건 남은 내 곡식 창고에 남은 내 통장에 중요한 건 남아있는 금액이라는 것이 내가 진짜 청춘을 바쳐서 내가 마음 졸여가면서 한시도 편할 날이 없으면서도 막 이러고 허해 인생이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외로웠구나 그리고 정이 무척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냥 그게 정이 아니라 그래 말 많이 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정이 참 많은 사람인데 그냥 나 혼자 살라고 사람을 못 믿어 오는 것도 아니지만 뭔지 주변 사람들 뭐 많고 안 맞고를 떠나서 믿을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 내가 스스로가 정을 나눠주고 싶지 않게끔 내가 차단을 해버려 우리 엄마가 점점 더한 것 같아요 뭐 안 그랬으면 이렇게 정말 뭐 뭐 되게 먹는 거에 대해서 뭐 못 사면 이기고 뭐 내가 밥값 못 내고 이게 아니야 근데 사람이 가면 가면 갈수록 내 스스로가 차가워지는 것 같고 내가 정이라는 것에 언제 내가 그렇게 있었나 누가 날 보면 뭐야 찔러도 피 한 방으로 안 나오게 생겼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잘못하면 자 이 얘기는 외로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나 혼자 지금 먹고 살아가야 돼요 누가 나한테 남자가 복이 있니 없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먹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먹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자니 부족하고 넓히자니 너무너무 싫고 다시 얘 거를 가서 가자니 새로운 걸 하자니 눈에 보이지는 않고 딱 이 뭐 뭔가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신 자 우리 엄마가 들어오셨어 내 중요한 건 지금 하시는 일을 다시 가신다 그러면 사람도 너무 악인이라 그래 너무 나한테 치대는 사람만 꼴일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연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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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엄마가 호랑이가 되고 이제는 엄마가 고수가 돼 버렸어 솔직히 그러다 보니 알면서도 뺏기는 거야 알면서도 주는 거고 그치? 대대적으로 낳았을 건 아니에요 그러려 그래요 생각은 관직해요 우리들이 얘기하는 뭐 앞전에 누군가를 놔두고 어 새로이 시작하고 뭐 그 속에서도 믿는 사람을 놔둬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이 관제가 중요한 건 내년 이제 나이는 오 내년 그리고 내 후년의 관제가 2년 동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돈 버는 버는이 못하는 거야 이게 그거 수습하다가 자 중요한 건 치고 빠져라 치고 빠져라 우리 엄마 생각도 지금 치고 빠져야 된다라고 근데 너무 제가 조금 노니까 더 우울해져 더 새 나가고 사람도 떨어져요 다 떨어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사람도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한다 뭐 한다 말을 하지 마요 그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감당하세요 응 세상에 내가 아무리 우리가 대통령도 우리 국민들을 못 구한다고 구할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우리 언니가 우리 기준임이 기준임을 구해야 되는 거야 내가 먼저 구해 살고 내가 먼저 숨을 쉬고 왜냐하면 이거 나가는 거는 벌려놨어 그치? 근데 있는 것 같고 지금 야곤야곤 야곤 까먹게 생겨 노릇이야 그래서 생활비라도 벌겠다 싶어갖고 우리 엄마가 다시 어떤 4억 건을 움직이실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마는 그러다 보면 또 역겨 희한하게 난 이만큼 하려고 하는데 이만큼의 일거리가 되고 이만큼을 내가 감당해야 되고 항상 그래 항상 그랬어요 이게 항상 맴돌이 뭐 다른데 챗바퀴 돌듯이 정말 그렇게 돈은 운세가 돼버린단 말이야 나는 진짜 거기까지 관여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이만큼을 감당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내가 다 치다거리를 하고 있어야 되니 죽겠는 거야 엄마한테는 다른 게 아니야 어쨌든 이게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빌어야 돼요 엄마가 조상도 대우해야 되고 신도 대우하셔야 되고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때문이라도 관제든 구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치어낼 수밖에 없어 그게 하다못해 거짓말이라도 왜냐하면 악차하면 내가 죽는 격이고 내가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입장이니까 자 문서의 이동이라든가 나의 이동은 내년에 들었다 내년 내년과 내 후년에 들었다 그러니 올해는 내가 어쨌든 간에 철도 철미하게 움직이면서 내가 할 거야 안 할 거야 내가 사람 분간을 잘해라 치어낼 사람 치어내고 치어내지 말아야 될 사람 치어내지 않아야 된다 지금은 그래야 본인이 산다라고 일러를 주셔 그리고 이동에 있어서도 어떤 문서를 잡든가 어떤 터를 잡든가 거기 부분에서 정말 잘 잡아야 돼 내가 볼 적에는 잠깐 여기 대한민국에서 조그맣게 움직이다가 잠깐 갔다 잠깐 비행기 타고 저 해외로 갔다가 잠깐 치고 빠져야 돼 그래야 돼 그것도 조금 봄 넘어서 응 왜냐면 지금부터 지금부터 넘어가서 하기에는 좀 어떤 뭐 인맥도 또 어떤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운도 그게 조금 꺾여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야금야금 스물스물스물 스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믿는 자한테만 움직여 돈이 나갔다가 막혀서 들어오는 경향이야 돈의 흐름이 흘러야 되는데 돈이 막혀요 그럼 또 엄마는 내 거를 하다가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또 다른 사람들의 돈에 또 내가 투자를 받든 뭔가 또 손을 댄단 말이야 거기 속에서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여자가 자존심이 다 무너질 수 있는 해운년이야 무너졌어요 어 무너지는 해운년이야 그러다 보면 시끄러워요 뭐 소송 예를 들어서 구설 손가락질 정말 우리 집을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도 있겠다 정말 집을 하면 앞에 와갖고 맨날 농성을 할 정도로 정말이야 이상하게 시기 질투가 항상 평생을 따르더라고 너 하면 엄청 뭘 하면 그러다 보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웃어요 이제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좀 가려내세요 그리고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사람들과 어떤 통화 속에서 엄마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정이 사람은 이제 징그럽다 보고 내가 스스로가 어? 내가 냉혈인간이 되나 이런 정도로 봤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속에서 귀찮아서 얘기한 것이 지잘났다고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자 몸은 건강합니다 어 몸이라도 건강해야 돼요 지금 왜? 다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서러워서라도 내가 지금 아프면 안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음 뭔가 처리해야 되는 일들도 좀 있고 어? 시간으로 벌어야 되는 관제 구슬 어떤 사람들과의 이런 거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게 있어 그래서 좋은 사람의 돈을 가져다가 투자를 받더라도 내가 움직이더라도 그렇게 좋은 돈으로 흐름이 가야 나한테 좋은 흐름이 들어와요 돈에도 동통한 한다고 그래 돈에도 귀신이 있다 그래 정말로 돈에도 귀가 있다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의 돈을 갖고 와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불리냐 그 돈이 불렸을 때 나한테 어떻게 오냐 이거에 따라 틀려집니다 자 대성주운을 안 받으셨으면 어디서라도 대성주운을 받으세요 엄마가 믿음이라도 지금은 인간을 못 믿는 것 뿐인 거지 지금이라도 내 조상이라도 보이지 않는 거지 엄마도 신가물이시기 때문에 이러고 사는 거니까 그래도 사람 먹여 살려서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나한테 악인이었지 조상 풀어먹이고 신을 대접하고 나면 그래도 뭔가 내 마음이 아이 그래 그거라도 했으니까 이렇게 마음이라도 갈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주운은 가을에 받는 겁니다 해꼭이 나고 신꼭이 날 때 추수수들을 할 때 그때 받는 거여서 올해가 대성주운이에요 그러니 엄마가 뭔가 펼치려고 하고 펼치다 보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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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한 돈으로 들어와야 돼 중요한 거 내가 어쨌든 들어왔을 때 깨지지 않는 돈이 돼야 돼요 깨지지 않는 돈이 돼야 된다고 지금은 이제 그러니 그것도 엄마의 오지랖인지라 안야니 눈을 감고 내가 이럴 거야 하도 엄마의 어쩔 수 없는 인성인지라 인성을 가리고 산다고 해서 그게 가려집니까 그냥 내가 버티고 그냥 솔직히 말하면 나만의 깡다 나만의 그냥 아 이건 거지 그죠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뭐 부처님을 믿고 다 믿는 거를 줬다 그러지만 본인 어쨌든 간에 나한테 들어오는 부모 자에서 들어오는 그리고 내 선대 할머니 할아버지 자에서 들어오는 그래도 대우라 그래요 우리가 해꼭내기 나고 신꼭이 날 쪽에 그래서 좋은 음식으로 좋은 걸로 해서 대운을 받아 놓고 나시면 그래도 여덟 아홉 수에 아홉 손 굳게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덟 수에 어떤 내가 비껴갈 수 있다 그래 뭔가 맞기는 해 근데 내가 비껴갈 수 있다 그래 그리고 그만큼의 내가 이만큼 벌었는데 이만큼이 하나를 벌었는데 두 개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셔 그래서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모르겠다 내가 펼치려고 하니 그리고 내가 죽겠어서 뭐 돈이 나가고 안 나가고를 떠나서 내 스스로가 우울증이 넘어와버리고 나라는 사람 자괴감이 넘어와버리고 그냥 실 없는 거야 근데 이러고 있다 보니 돈은 돈 내로 나가다 보니 이럴 게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어쨌든 간에 펼치실 일이 있으시기에 여기에서 어쨌든 간에 대운을 받아 놓고 펼치십시오 그러고 나면 어쨌든 여덟 수 아홉 수 곱게는 못 나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은 내년 내후년에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문서에 우리가 전답이라고 그래 문서를 잡고 털을 잡고 뭐를 잡고 하는 것도 내년에 내후년에 들었어요 올해는 어쨌든 서달 12월달은 넘겨야지만 그리고 정월은 넘겨야지만 그리고 2월은 넘겨야지만 엄마가 내 마음을 다시 잡고 내가 사람 귀인 나 혼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해서 다시 돈은 운세다 이렇게 일러를 주십니다 아쉽겠죠 남자의 복은 없어요 어느 놈을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근데 연애는 하고 살아 아깝잖아 나이가 그래서 연애는 하고 살라는 거야 내 욕심이 뭐가 아까워요 아깝죠 남자가 웃어서 연애를 하고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가면 남자가 진짜 엄마 발이 차여요 차여 근데 다 그 남자가 내 남자가 아니고 안 봐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남자스럽지가 않아 내 보다 다 부족해 어 다 깜들이 다 쪼잔한 것 같고 다 진짜 멋있어서 막 이렇게 와야 되는데 나가면 정말 다 늑대들인데 다 발로 칠 정도도 내가 연락을 하면 어떻게 하면 근데 다 내 가슴에 양이 안 좋아서 못 봐 사람들이 그게 안 되는 거야 오히려 연화가 낫겠죠 그럴 것 같으면 돈 많이 버세요 오히려 차라리 그게 나 시원하게라도 지금 누가 이 끼를 내 뭐 내가 바람을 펴 불륜을 하겠다는 거야 이게 아니잖아 그럴 바에는 돈 시원하게 벌어서 엄마 시원하게 쓰고 어 시원하게 쓰고 주고 그럼 이상한 거 말고 이상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정말 연화라도 그러잖아요 나한테 뭐 밑으로라도 뭐 다섯살 여섯살도 만날 수 있어 너무 연화 말고 너무 연화 말고요 그렇게 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겪었다 다 겪었어요 다 겪어서 뭐 이제 와서 점을 본다는 자치도 웃긴 거고 나머지 노후가 중요한 거고 앞으로 펼쳐질라는 한 해 한 해 한 해의 운세가 우리 엄마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치 말하면 뭐해 말하면 정말 말하면 지금 우리의 뭐 말할 순 없지만 어쨌든 위에 계신 양반의 그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좋은 사람들도 다 나한테 와보기도 하고 다 떨어져 보기도 하고 나머지들은 다 내가 구제 중생하고 살아라는 건가 다시 이게 있어요 다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요 제가 작년 한 9, 10월부터 얼마 전까지 빠져나가는 거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네 막으세요 돈줄 막으세요 네? 돈줄이라는 게 엄마가 지금 나가는 수예요 근데 거의 올 한 5월 달부터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내가 앞에 안 서고 과거에는 앞에 서 있다가 이제 빠지고 이제 수입만 장출하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갖고 아 네것들을 해 봐야라고 다 던져줬거든요 던져줬는데도 수확을 너무 못해 그래서 그냥 다 처리를 했어요 다 나왔거든 딱 나왔는데 뒤에 있다 보니까 뭐 더 엉망이죠 더 엉망되고 근데 내가 주식을 한 18억? 개인적으로 한 20억 가까이 회사 인수하는데 좀 M&A 하는데 들어갔는데 그게 회수가 안 돼 응 나가는 수니까 그게 이제 뭐 작년부터 이렇게 나가는 수에 뭐 시국도 이러지만 잘 봤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결정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내가 어떤 구설 10위 송사 나간 금전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게 불려 갖고 또 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제가 볼 적엔 잘못 투자하신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상대가 죽니 산이 해요 내가 내가 쫄라서가 아니고 하는 일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본인이 얼마 전에 또 잘못 잘못 엄마 잘못하면 그렇죠 잘못 투자하신 거라고 그렇죠 어 근데 내가 그 수에 항상 피해를 입는 수라고 아까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돈이 불려서 돈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동토가 잡히냐 안 잡히냐 그러니까 충이 나냐 안 나냐 이거거든 근데 조금 더 신중하셨어야 됐어요 보이지 않게 편법 불법 이렇게 섞여져 있으니까 이제 일 그만 하려고 한 20억 정도 준 게 완전 잘못된 거 같아 해도 안 되지? 쉽지 않아요 잘라서도 음 잘못하면 무산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내, 나라는 사람이 이게 휴지조각이 될 수가 있어요 뭔가 기를 쓰고 애를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정리를 하겠다 상대 쪽에서 정리를 해주면 돼 얼마든 간에 그러니까 다는 아니어도 근데 정리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엄마가 이걸 갖고 사람을 살리냐 아니면 내가 사람을 죽이냐 양간의 선택이야 사실은 쪼개서 다는 못 들어와요 약속은 계속 해요 갖고 싶은 마음은 충분해요 그리고 주고 싶어요 아주 어떻게 해서든 근데 중요한 건 다 예를 들어서 그거를 다 빼서 나머지는 이래도 원금이라도 내가 나서 이렇게 드리겠소 하고 그 사람도 포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야 지금은 근데 그게 안 돼요 털을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고 내 투자금은 들어갈 수도 없고 돈이 나간다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놀아도 돈이 나가고 일해도 돈이 나가 그러면 내가 앞전이라도 나서야 돼 이제는 앞전 나서서 무조건이나 뭐 돈 넣고 돈 먹기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예방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나가기 전에 돈이 나가기 전에 여기에 하다못해 물어봤어야 돼요 이런 곳에 그래서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휴지조각이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니 그러잖아 뭐 다 건지겠다 생각은 엄마가 뭐 당장은 안 하더라도 솔직히 조금이라도 내가 갖고 오겠다라고 어느 정도만 줘도 난 그거 갖고 다시 굴려 갖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이런 마음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나이도 있고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근데 해야 될 거 같아 해야 돼요 너무 없어서 아니 해야 돼요 편하게 보고자 그리고 뭐 어쩌겠든 이렇게 해보자 그래 너도 먹고살고 나도 먹고살자 한 개 지금 같이 죽게 생겼으니 지금 빡빡 긁었으니 내가 지금 어디 가다가 다시 꿈질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사실 사실은 그래 성주음 받으세요 성주음 받으세요 그리고 관제 기술을 걷어놓고 금전 운세를 열어놓으세요 엄마한테는 조성이 받들어야 되고 신이 받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펼치세요 펼칠 때 하나하나 물어보고 펼치세요 자존심 회복은 좀 할까요? 있는 사람들한테 자존심 회복은 아니고요 한 2, 3년 3, 4년 한쪽으로 아휴 그래도 뭐 그거 있잖아요 부자가 망해도 3대가 간다고 아휴 그래도 어떻게든 다시 올라왔네 어 그거는 됩니다 그건 돼요 지금 세상 내가 도망자는 아닌데 세상 나 혼자 문 걸어 잠그고 진짜 아주 내 이미지도 아주 바닥이 바닥이 바닥에 났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자존심뿐만이 아니라 돈 사람 다 깨졌어요 이럴 땐 관제도 막으시고 본인한테 운으로 바꿔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답이에요 어차피 일하실 거예요 어차피 다시 돈을 불리려고 하실 거고 돈을 굴리려고 하실 겁니다 그 돈이 굴러가는 속에서 귀가 있어요 그 돈이 굴러가는 속에서 조상이 있어요 돈이 굴러가는 속에서 신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변법도 들어가고 불법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이양시사 그런 날 예를 들어 나만 아니면 된다 그래도 나한테 조금 내가 먹고 살려고 하니 좀 이 운이 비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움직이셔야 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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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